안녕하세요. 와이트티비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팬데믹, 세계 대유행이 WHO로부터 선포되면서 경기 침체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2008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와 2009년에 있었던 신종플루 당시 증시 및 부동산 지표를 알아보고 향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소식을 듣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글로벌 금융위기 먼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에 시작되어 2008년 말에 정점을 이뤘던 서브프라임이라고 불렸던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상품 중에서 비우량한 채권들에 대해서 그걸 과도하게 발행했고 그것 때문에 금융상품에 대한 수익성 문제가 생겨서 굴지의 금융회사들이 연쇄부도가 나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이 때문에 세계적인 불황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당시 국내 증시 역시 폭락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2008년 초에 1900선이 유지되다가 2008년 10월 말에 900선까지 무너지는 증시 폭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라는 질환에 의해 촉발된 것이며 금융기관이나 기업에서의 재정위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의 연쇄부도가 이뤄질 수 있는 유동성 문제는 단기간 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2009년에는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이때도 팬데믹 즉 세계 대유행이 2009년 6월 12일에 선포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신종플루의 경우 현재 코로나19에 비해서 세계적으로 더 많은 감염자가 나타났었습니다. 물론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는 앞으로 더 얼마나 확산될지가 관건인데요. 자 그럼 이제 이러한 금융위기와 연이어 나타났던 신종플루 발생시 국내 부동산 시세의 영향에 대해서 한국감정원에서 부동산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전체에 대한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시 폭락이 있었던 2008년 10월 이때부터 급상승 중이었던 부동산 매매 가격 지수가 바로 꺾이면서 대략 회복하는데 2009년 10월 11월이니 대략 1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상승했는데요. 당시 2009년 6월에 신종플루로 인해 현재와 비슷하게 국가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양상이 나타났었는데요. 이 또한 증시 및 부동산 등의 실물 경제에는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부동산 매매 가격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을 나누어서 보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는 매매 가격 지수가 상승하지 못하고 주춤되다가 오히려 2012년도부터 매매 가격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권에서 여러가지 경기 부양을 위한 규제 완화를 진행을 했는데요. 2008년 11월에 강남 3구 이외의 투기 지역 해제 2010년 8월에는 강남 3구 제외, DTI 규제 은행, 자율화 등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방의 경우를 보게 되면 지역별로 약간의 시차가 있지만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나타난 증시 폭락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금리 인하 대책이 남아있고 국내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재정건정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연쇄 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동성 문제는 단기간 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시가 떨어지면서 시가총액이 날아가며 생길 수 있는 리스크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실물 부분까지 크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업종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동탄과 같은 신도시의 경우는 앞으로 많은 인프라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어 있는 소비심리로 단기간 매수세가 잠시 소강상태가 될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그동안 눌려졌던 투자심리가 활성화된다면 보다 주목받는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3월 내에 신고가가 발생했던 수도권 전체 지역을 확인해 보면서 향후 어떤 지역의 부동산 시세가 상승할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내용과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YTTV입니다. 지속적인 내용과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인 내용과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